안녕하세요 디퍼드입니다. 와우 클래식 디스커버리 시즈5가 9월 27일 때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줄그룹도 같이 오픈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검둥은 20인에서부터 40인까지 공급돼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 기준은 20인에 맞춰 조정됐다고 합니다. 난이도를 쉽게 한다 치면은 40명까지 입장해가지고 해야겠지만 아이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해서 입장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줄그룹 같은 경우에는 10인에서 20인까지인데 아이템은 10인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직접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뉴스 기사를 좀 볼까요? 보면은 디스커버리 시즈5 내 PTI의 신규 MLR 감시관 판매 아이템이 생겼다고 하네요. 보면은 MLR 파편 5개인가요? 볼까요? 악몽던전인데요. 병천장교한테 파편 5개로 이 가방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초 가방이랑 마법뿌려 가방인데 약초 가방에서는 이 약초가 나오고 그리고 마법뿌려는 마부 재료가 나옵니다. 기존에 모으신 분들은 아마 재료를 솔솔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채광 가방은 없네요. 그리고 주술사 아이템들 데이터마이밍 기록 같은데 고블린이랑 같이 있네요. 아 기술병을 변신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주술사 전용 아이템들 데 고블린으로 변신할 수 있는 형상 변환기가 생긴다고 하네요.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아마 이 변신해가지고 기술병 잡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가? 뭐 용도는 모르겠네요. 아 설파라스 안 껴도 변신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해준다고 하네요. 이걸 들고만 있어도 된다고 하네요. 보면 설파라스 연캐를 완료하고 가방, 아이템을 가방이나 은행에 소주하고 있는 드루는 무버팡의 릭스 시직스에게서 설파라스 없어도 변신할 수 있는 장난감 받을 수 있대요. 무버팡에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얘한테. 바울클럿이 5단계에서 아이템 만날 수 있었는데, PTR에서 나왔던 전설 아이템이 삭제됐대요. 그 아마 성기사 쓰라고 준 아이템인 것 같은데? 맞죠? 우서 망치 이게 삭제됐다는데? 전설 아이템 새로 하나 더 생긴가 했더니만 뭐 없어졌다고 하네요. 시즌 5에 나올 만한 아이템이 아니었나 봐요. 낙스에서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직업 주문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업데이트니까 중요한 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애완동물 소 불러낸 게 생겼다고 하네요. 머리 위에 이렇게 앉는 패신가 본데? 얘가 인기가 많은 패신가 봐요. 그리고 이거 다들 궁금하시던 거. 언더마이어와 상인이 2단계 방어구 판매. 보면 125개의 손목을 얻을 수 있게끔 되어있네요. 2단계 손목이에요. 그리고 세트. 특별 2단계 세트. 정비고. 그리고 여기 접두사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천벌로브인데, 드라코닉을 코어포즈드, 용족을 심장부 제련이라는 걸로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뭐가 바뀐 건지는 모르겠네요. 아, 이게 바뀌네? 이것도 바뀌네? 어, 이것도 바뀌네요? 아, 화심 세트 효과로 이걸 체인지 시켜 보이네. 여긴 밑에 걸. 그리고 이 장비는 똑같이 끼인데, 얘를 바꿀 수 있다는 소리네요. 보면은 장비는 총 8개잖아요. 그리고 6, 7, 8. 화심 세트 2세트 효과를 집어둘 수도 있는 거고. 뭐 자기 효과에 따라서 4세트, 4세트 2개도 할 수 있는 거네요. 4, 4 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다 입으라는 소리네, 이 장비를. 사락세트, 풀세트 다 입고. 이게 심장부 제련을 통해서 심장부 세트 효과를 섞어서 입어라, 그 뜻이네요. 화심 2피스, 뭐, 검둥 2피스, 뭐, 이렇게 입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난이도. 난이도가 4개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은 오픈시키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는 아마 입장해봐야지 알 것 같고. 줄거듭 전립품 업데이트네요. 그냥 장비 기존의 것들도 바뀌는 건데.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 그냥 파템이었던 것들이 보다 새고 바뀌었어, 다. 줄거듭도 나쁜 아이템은 없나 보네. 이게 화산심장부로 바꾸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건가? 이것도 진짜 해봐야지 알겠네요. 일단 신규 대응은 여기까지 마무리네요. 룬에 대한 소식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소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룬에 대한 소식은 없는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